유튜브 친구들 안녕! 마피채킹디우! 마피채킹디우! 오늘의 먹방은요! 진짜 오랜만에 조마루 콩나물 뼈찜 먹방입니다, 여러분들!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,잉! 개맛이 짓먹! 시작해볼까? 칙칙폭폭탄! 주의기죠잉! 고기랑 콩나물이랑 쩔알이 놔주고 포기고기탕! 어이구! 난 먹어야지! 아니 아니, 형님 누구야? 흠님 누구 먹지 말까요? 말씀해주세요, 형님? 과연이? 흠님 과연이 먹지 말라고요? 아니, 둘 다 안돼! 무조 한 명이야! 오케! 뼈찜다찜다! 깍둑깍뼈! 와, 레전드! 뼈찜 마시고잉! 뼈 온다, 깨! 쌩이 오빠! 에이, 뭐하고? 마루야! 우와아아아아아! 내꺼야! 그럼, 내가 사서 싸줄까? 빨리요, 빨리요, 빨리요! 뭐라하니, 둘 다? 누굴? 우는 욕쓴 하이구, 안 먹어야지! 오우와아아아! 어하아! 으악! 너무 맛있어! 잘 잘 먹을게요! 잘 먹을게요! 자기야, 억지로 맛있게 먹는 차 안으로 힘들어. 몇 차 안 varsin! 하핳하핳하핳핳까? 그래, 다른 나면 일로 와! 뒤로 가면서 뜯어야지! 이리와! 아, 끈찌 끌고 하네, 너! 일로 온다 가쓰! 아이아빵 아니 큰 살코기 다 발라먹고 먹으면 쭈끄레기만 주먹네 뜯어먹기 진짜 알았잖아 지금 니눈이 진짜 물줄 모른다 묻혀있는거지 이게 진짜 직인 느낌인데 자 청소 시작합니다 이빨 무슨 닦고 먹으라 하시는데 불편하시고 말하시면 닦겠습니다 어디 먹을까? 어디 먹을까? 아 고기 진짜 대전하네 쫙 찢어가지고 왼쪽은 깨끗하게 먹어서 먹고 싶어졌는데 오른쪽은 더럽게 먹어서 안 먹고 싶어진다고요? 근데 원래 뼈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엄마 이거 글쎄게 달아진다고요? 야 엄마가 글쎄게 등록 들면 힘들겠네 밥 차려 놨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말해도 할게 아싸야 이러면서 드니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둘이서 먹기에 양은 딱 맞는 거 같은데 약간 남는 정도 맞지 응 뜯 아 다 먹었다 와 진짜 질기네 진짜 강추 뼈찌 코나무 뼈찌 손님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나 혼자 했잖아 조금만 싸주시는 후방관님 동상자 뼈 뼈 3 2 1 졌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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